보여이가 태어난 곳 보여이 야노시는 헝가리의 수학자다. 비유클리드 기아학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다. 트란실바니아의 클라우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보여이 펄커시는 수학자였고 어머니는 벤퀘의 수산나였다. 13세의 아버지로부터 미적분학을 통달하였다. 빈 공과대학교에서 1818년에서 1822년 동안 공부하였다. 또한 중국어와 티베트어를 비롯한 9개의 외국어를 배웠으며 바이올린에도 능숙해 빈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보여이는 오랜 기간 동안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에 등장하는 평행선 공준을 다른 공준뜰로부터 증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보여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을 우려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보여이는 이러한 연구에 의해 평행선 공준이 사실 다른 공준들과 독립적이고 평행선 공준을 따르지 않는 비유클리드 기아학을 발견하게 되었다. 보여이는 이 발견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1820년과 1823년 사이 보여이는 비유클리드 기아학에 대한 논문을 지필하였다. 이는 1832년 보여이의 아버지가 쓴 수학 교과서의 부록에 수록되었다. 카를 프리드리이 가우스는 이를 읽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1860년 트란실바니아에서 사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